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3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3권 47과 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충만 영어농통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어농통 와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 얘기를 끝냈고요 아 이번 시간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표하는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들어볼까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그래서 이 그래서는 뭐예요 앞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이 뭐라고 끝났는가 하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 지도자들은 좀 멍해지지 아니 예수 진짜 골 때리는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나가지고 계속 우리를 못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 이걸로 봐서 38년 된 병자 하나만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뭐 눈 번 사람도 눈도 뜨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그 성전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하신 거라고 여기에 기록된 건 하나만 딱 적었으니까 그렇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적인 일을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만 딱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취급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 취급을 안 한 것들 위주로 얘기가 보통 나옵니다 그 오병의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수록이 됐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On the Sabbath 언제? 그것도 평소에 하시는 게 아니라 On the Sabbath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자꾸 하시면 진짜 곤란한데요 이거지 The Jewish leaders began The Jewish leaders 유대인 지도자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뭐를? To persecute him To persecute him 예수님을 persecute 하기 시작했습니다 persecute라는 것은 뭐냐면은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쉽게 말하면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했잖아요 추적해가지고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런 게 persecute 하는 거예요 persecute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persecute를 하죠 persecute 또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persecute 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거든 하여튼 유대인 지도자들이 began to persecute him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persecute라는 것은 SEC가 원래가 이 follow라는 뜻이거든 follow follow 따라다닌다 그래서 SEC 나가는 건 뭐 하세요? second second은 first 다음에 first를 따라가는 게 second죠 둘째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보좌해지는 것도 second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회의에서 안권을 냈을 때 I second 나는 그 안권을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세컨드예요 또 뭐 권투라든가 뭐 시합할 때 그 옆에서 왜 쉬는 시기 땡 하고 공이 울리면은 의자 갖다 놓고 뭐 물 뿌리고 수건 펄럭 거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세컨드예요 그게 세컨드 뒤에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 그래서 세컨드 아웃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가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을 치면은 시합이 시작되잖아 이게 persecute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follow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persecute 하면 교재도 다 적어놨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거를 persecute라고 해요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은 돋보기 끼고 우선 한번 봐보세요 persecute per는 throw고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거를 persecute라고 그러고 prosecute라고 그러면은 prosecute pr는 아피라는 말이고 앞으로 쫓아가면서 범인을 잡아서 prosecute하면은 기소한다 그래서 검사를 prosecute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execute 이거 하자면 많아 단어 execute 엑스는 바깥으니까 어떤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행한다 그런 게 execute예요 그런 거를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executive라고 그러잖아 ceo chief executive officer executive 뭐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executive라고 그래요 그래서 execute라고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돼요 그래서 persecuting 그러면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이번에는 무슨 나쁜 짓을 하나 무슨 율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나 그런 거를 이제 수집하고 뭐하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따지고 in his defense 그래서 이제 자꾸 따지니까 in his defense 자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defense는 방어죠 원래 fence 오늘 이 어원 관계가 많이 나온다 fence는 원래가 strike거든 어원이 strike 그래서 때리는 것을 탁 쳐내면 defense 방어하는 거지 치면은 offense offense는 공격, defense는 방어 이렇게 그래서 in his defense 자신의 방어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일을 하신다 to this very day to this very day to this day to this day a very about 바로 이 순간 이 날까지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ld to this very day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and I too am working and I too am working 그래서 and 그래서 I too 나도 역시 am working 나는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이고 뭐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만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시기를 제 7일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청천명력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항상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게 이제 주석서를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 때 처음에 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이런 창조의 일을 다 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는데 그거는 창조의 일이고 창조의 일만 그때 쉬셨지 그 이후에 세상의 유지관리를 계속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고 나도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래요 온 우주의 유지관리는 계속 하신다 그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거 유대인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기절초포 그런 선언이지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래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나온 this very day의 very를 봅시다 very 그러면 very대음의 형용사가 나오면 대단이지요 그런데 명사가 나오면 바로 그것 이렇게 돼요 on this very day 바로 이 날에 I met my fiance 나는 내 약혼녀를 만났어요 this is the very restaurant 이것이 바로 그 바로 그 식당입니다 where we had dinner first 우리가 첫 번째로 저녁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he proposed to me 그는 나에게 청원을 냈습니다 on this very spot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럴 때 명사가 붙으면 바로예요 very가 형용사가 붙었을 때 대단이고 오케이 정리됐죠 이 배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vr이 true 거든요 true true 그래서 언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this is the predict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 편결이니라 one은 true고 dict는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diction이고 어휘가 쌓여있는 것이 dictionary이다 이제 조금 생각이 나죠 이 vr이 그래서 true야 그래서 올바른 말 그래서 편결 predict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나와 my father is always eligible 우리 내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 to this very day 바로 이 날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to this very moment to this very hour 바로 이 시간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쫙 나가 봅시다 so 그래서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because 왜냐하면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on the Sabbath 안식일에 하시기 때문에 the Jewish leaders began the Jewish leaders began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작했습니다 to persecute him 예수님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in his defense in his defense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jesus said to them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항상 일하고 계시다 to this very day to this very day 바로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신다 and I too am working and I too am working 그래서 나도 역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플러스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까지 이제 죄가 추가가 되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자 영어로 통역해 볼까요 그래서 so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o them 내 아버지는 항상 일하신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바로 이날까지도 to this very day 그래서 나 역시도 일하고 있느니라 자 자 listen and repeat 그래서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ish leaders began to persecute Him In His defense In His defense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nd I too am working 자 한 번 더 so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ish leaders began to persecute Him In His defense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ish leaders began to persecute Him In His defense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자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ish leaders began to persecute Him In His defense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자 들어볼까요?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and I too am working 자 들어볼까요?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ish leaders the Jewish leaders began to persecute Him & I too am working shadowing 한 번 더 자,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합니다. 자,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합니다.